Every day 레몬티처럼 달콤한 술 오직 너에게만 주는 너의 선물 아무도 모르게 네 품 안에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Oh 언제까지 I wanna be your baby I wanna be your girl 아침 햇살 가득한 오늘 널 만날 생각에 나 눈뜨고 네가 예쁘다던 오늘 꼭 네 앞에 있는 나를 그려 너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발걸음 맞추다가 네 눈빛에 마법에 취해 너의 입술에 살짝 on my lips Every day 레몬티처럼 달콤한 입술 오직 너에게만 주는 나의 선물 아무도 모르게 네 품 안에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Oh 언제까지 I wanna be your baby I wanna be your girl 너의 그들 아랫날 수빈 모든 게 멈춰버린 이 순간 밝게 비추는 더 햇살도 환하게 웃어 널 향하고 시원한 바람에 날 싫어 시원한 바람에 날 싫어 나의 목소에 너를 싫어 너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들만의 특별한 kiss time Every day 레몬티처럼 달콤한 입술 오직 너에게만 주는 나의 선물 아무도 모르게 기쁜 안에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Oh 언제까지 내 입술 위에 작은 떨림 부드러운 햇살 너의 느낌 가슴도 깊이 너의 사랑이 꿈꿔처럼 다가와 Oh Every day 레몬티처럼 달콤한 입술 오직 너에게만 주는 나의 선물 아무도 모르게 기쁨 안에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Oh 언제까지 내 사랑을 향해 맺고 싶어 어째 날 곁에서 이렇게 영원히 Every day 내 사랑 꿈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Forever with you I want to be your baby I want to be your girl 겨울을 태어나 생일 언제예요? 아름다운 아 남의 얼굴 탁찬 아 내 얼굴 탁찬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네 내 얼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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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은 남의 짓 아 전이 좀 가라고 더쇼 먹방 대회 안 합니까?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뽀뽀는 살며시하는 거고 키스는 약간 그 차의 유무죠? 아아 아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었습니다 형의 유무래요 하하하하 우리 감동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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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테이프 아니야? 아 아 뭐냐? 무슨 노래지 이거? 아 비디오 아아 전라매 전라매 야 씩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아아 아아 방탄의 최고의 비주얼답기 제가 수진 선배님을 맡게 되네요 하하하하